이번 시간에는 자바에서 숫자, 문자 같은 데이터를 여러분이 코드로 표현하는 방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실습 한번 해보죠 프로젝트 하나 만들어보세요 자바 프로젝트를 생성을 하고요 이 다음부터는 이 프로젝트 생성하는 방법은 설명 안 드릴 겁니다 data and operation 그리고 위치는 지금까지 제가 진행하던 디렉토리에서 계속 진행을 할 겁니다 자바 폴더에서 새로운 폴더를 생성하고 이렇게 폴더를 만들고 그 안으로 들어가서 open 버튼 누른 다음에 next, finish 해서 생성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새로운 파일을 만들고 여기에서 이제 뭐 하면 되죠? data type.java 라고 하는 파일을 생성하고요 우리가 이렇게 기본적인 형식 public class 그리고 파이명과 똑같이 하셔야 됩니다 다르게 하면 에러가 날 거예요 자, 그리고 public static void main string aigs 라고 치고 이제 여기서부터 시작하시면 되겠죠? 자, 일단은 우리가 가장 익숙한 데이터 타입 두 가지 첫 번째 숫자 두 번째 문자를 한번 자바에서 어떻게 표현하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자, 여러분 시스템 out.println 이제 여러분들 이거 정말 많이 해야 돼요 근데 굉장히 귀찮으실 거예요 제가 선물 하나 드립니다 s out 하고서 control space 를 누르면 그리고 엔터를 치면 이렇게 자동으로 완성돼요 완전 대박 기능이에요 자, 그리고 여기에다가 여러분이 숫자를 적을 때 예를 들면 6 이란 숫자를 적고 싶다 그럼 그냥 6 이라고 하면 됩니다 저거는 자바에서는 숫자를 표현할 때 저렇게 하면 돼요 너무 당연한 얘기죠? 근데 이게 꼭 당연한 건 아닙니다 조금만 기다려 보세요 자, 그래서 number를 표현할 땐 이렇게 하시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, 그 다음에 이번에는 문자를 표현하고 싶을 때 예를 들면 6를 문자로 표현하고 싶을 때 s out, control, space 그리고 여기다가 s, i, x, 6 라고 이렇게 하면 이건 이제 문자인 거예요 정확하게는 문자 열이고요 그리고 영어로는 string이라고 부릅니다 즉 숫자와 문자를 표현할 때 여러분이 사용하는 기호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뭘까요? 큰 따옴표 안에다가 6 이라고 적으면 얘는 뭘까요? 얘는 string6인 거예요 자, 해볼까요? 실행시키면 이렇게 됩니다 즉, 사람이 보기에는 얘는 숫자지만 저 양옆으로 큰 따옴표를 묶어주게 되면 컴퓨터한테는 제가 문자인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구분이 중요한 이유는 각각의 데이터 타입별로 그 데이터 타입에 어울리는, 피로로 하는 연산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저것들을 우리가 엄격하게 분리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자, 예를 들어볼까요? 자, 우리가 숫자랑 관련해서 할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연산은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사측 연산일 겁니다 자, 제가 6 더하기 6 이라고 하면 얘는 결과가 뭘까요? 12겠죠? 자, 그러면 이건 어때요? 자, 문자열 6 더하기 문자열 6을 하면 결과가 어떻게 될까요? 실행 한번 시켜보죠 자, 보시는 것처럼 6, 6이 나옵니다 즉, 여기 있는 이 더하기는 숫자와 숫자를 결합해서 더해주는 더하기 연산자인데 여기 있는 이거 있잖아요 양 옆에 뭐가 있어요? 문자열이 있죠 그때는 더하기가 아니라 결합 연산자라고 하는 문자열을 위한 연산이 사용이 된 겁니다 그러면 우리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? sout 6 곱하기 6은 뭐예요? 36이겠죠 그러면 6 문자열 곱하기 문자열 6 하면 결과가 어떻게 될까요? 벌써 빨간색이 밑줄 쫙 거져 있잖아요 뭔가 이상하다는 얘기죠 실행시켜보죠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에러가 있다고 나오고 제가 진행 버튼을 누르면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12번째 줄에서 에러가 생겼습니다 라고 이렇게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즉, 문자열이라는 데이터 타입은 곱하기 라는 연산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대신에 뭘 할 수 있는지 한번 살펴보면 이건 앞에다가 이렇게 제가 아까 말씀 안 드렸나요 이렇게 슬래시 두 개를 치면 걔는 컴퓨터 언어가 못 본 척 해요 없는 셈 칩니다 주석이라고 해요 제가 문자열 4개를 이렇게 한 다음에요 그 뒤에다가 점이라고 해서 여기다가 length 길이란 뜻이죠 하고 이렇게 괄호 열고 괄호 닫고 여러분 저기 있는 괄호와 같은 문법은 지금 우리 아직 안 배웠지만 뒤에서 배울 것이기 때문에 신경 쓰지 마세요 그냥 그러려니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얘는 결과가 뭘 것 같아서 추론해 보세요 해볼까요? 보시는 것처럼 제일 끝에 있는 4가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즉, 문자열의 길이를 알려주는 일종의 연산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제가 1111이라고 하면 얘는 뭐죠? 문자 1111인가요? 아니면 숫자 1111인가요? 숫자 1111이죠 숫자는 그 숫자의 길이를 알려주는 연산 같은 건 기본적으로 없어요 그럼 얘를 실행시켜보면 그런 연산이 없기 때문에 실행하면 어떻게 돼요? 에러가 난단 말이죠 즉 프로그래밍에서는 데이터의 타입이 있다 데이터의 타입을 구분하는 이유는 데이터의 타입별로 그 타입에 어울리는 연산 방법이 있기 때문에 엄격하게 구분을 한다 그래서 우리가 컴퓨터를 다루는 방법의 어떤 스킬을 쌓아간다는 것은 그게 두 가지의 중요한 흐름을 갖습니다 첫 번째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시스템에는 어떤 종류의 데이터 타입들이 존재하는가를 알아가는 방향 하나 그리고 이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컴퓨터로 할 수 있는 일의 가능성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게 된다 라는 것이 이번 시간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들려드리고 싶은 얘기였습니다 그래서 컴퓨터 그 중에서 이제 자바라는 컴퓨터 언어는 여러 가지 데이터 타입들이 존재합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 우리 숫자 그리고 문자라는 데이터 타입을 살펴봤는데 너무너무 중요한 데이터 타입이에요 자바에서 데이터 타입을 어떻게 바라보냐에 따라서 굉장히 애매할 수 있지만 가장 핵심적인 애들은 뭐 열 손가락 안에 들거든요 그 중에서 압도적으로 중요한 애들 두 개를 우리 살펴봤고요 그리고 넓게 보면 무한히 많은 데이터 타입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런 것들이 다 합쳐도 지금 우리가 살펴본 숫자 문자의 중요성 보다 걔네가 더 크지 않아요 그리고 얘들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데이터 타입 두 가지를 알게 된 것 축하드립니다